일곱 개 이번에 제가 세 개 할게요 너 뭐 알고 하는 거지? 아 그럼요 그럼요 다 내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세요 사인아가 그 소리 아니었어 포기해요 몇 번지요? 3번 순돌이 가겠습니다 3번 순돌이 꽂으시죠 안 나와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진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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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자 많이 들어요 나이스 야 이거 한 판에 끝나겠다 야 역시 석진이 형은 내가 연령고지 한 대로 깡통 타시네 깡통 타시네 깡통 타시네 깡통 타시네 몇 개 들어갑니까? 7개 들어갑니다 와 말이 안 된다 다 왔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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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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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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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말이 돼요? 저희 일곱 개 들어갈게요 네 참여해야지 그치? 나 세 개? 네가 네 개 해라 네가 운이 좋으니까 와 광수 오빠 어떻게 그래? 알고 꼽는 거야? 이걸 어떻게 알아? 터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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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턴 여긴 너무 흥들은 금손들이잖아 지훈이 이 형이면 좀 나오는데 renowned 까 까 subscription 그럼 다섯개 자 우리 들어갈게요 8개 8개 야 이것도 이거 튀어나와야 돼 우리 이거 튀어나올 거봐야 TD 형íre Saxon 와 참여 좋아 trabal살만ähän 마무리 나이 똥이야. 이 똥이야 또. 이거 똥이야 똥. 왜 갑자기 또는 왜. 형 여섯 번씩 여섯 번씩. 설사해서. 아 정말 똥 쌌네. 끝났어요 끝났어요. 정답은 4번 곰돌이였어요. 공돌이? 진짜 공돌이? 여기 우리 다 몇 개를 날린 거야? 진짜 충격 속이다. 한 10개 날린 것 같은데? 우리 망했어요. 다 끝장났어. 자 현재 1등은 칼 32개로 양세찬 씨, 민아 씨 등. 우리나요? 아니 한 번 더 우리한테 저들어 들어갔어 8개.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. 이것은 조선시대 남한산성에서 만들어 밤사이 서울로 보내면 효종이 칠 때 도착한다 하여 효종갱이라고 불렸는데요. 우리나라 첫 배달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? 배달음식이요? 1번 보쌈, 2번 족발, 3번 삼계탕, 4번 짜장면, 5번 해장국. 와 어렵다. 야 이런 문제가 있어? 정답! 10개 들어갑니다 10개. 자 11개 갑니다. 아 오빠 알아요? 가야지. 이건 진짜 좋아. 야 10개로 가면 어떡해. 1번 없다고 생각하고 이사 갈 때도 그렇고. 근데 해장국은 내가 배달해 봤지 않는데 해장국은 배달 안 해 주는데? 그냥 맡기자. 10개. 동시에 끼다 동시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